한 번에 좀 하자 한 번에 모두들 말이 서로 다른데 내가 얌전해봐야 득 볼 겁이 나 누군 발음 안 좋은 MC 이런 래퍼 저런 래퍼 자리 찬 챕터들 거기에 마친 표정 자세로 나를 앞에다 간치고 잔소리라는 건 우년 전 아버지가 맞지 말 삐딱한 자세를 유지하지 난 평가자들을 내 입에다가 쑤시고 유행 따라간 애들은 대중을 누리고 난 내 가사를 그 귀에다가 쑤시고 존대느니 그나마 난 쑤시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필요 없지 내 가사를 내 주정마저 알아들으려면 익숙해지던가 오늘 술은 니 가사 씨발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빌어먹기는 더 싫지 주정에 가까운 랩이 나오네 필시 주변을 힘들게 할 타입 코칠까 씨발 많이 귀찮았지 미야 씨발 취업 준비한다고 너희들 자기 속에서 다 뒤져봐도 대부분 쪼가리 속에서 비밀까지는 오케이 거짓이 넘치니까 거기서 확 깨버려 완전히 시니커 기울어지는 세상에 날 비닷한 놈 지급할 순 없지 순 억지스러운 얘기 별로인 건 별로인 거야 그게 너인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새끼 제대로 리얼한 건 치열한 건 왜 기어다녀 눈치 보는 비열한 건 뛰어난 건 비교나 법칙에 적응하며 사는 삶이라 말하네 것도 능력이라면 줄게 이거 나여 나 음악한 건 나의 딱 한 권 대로움에 기회를 주자였지 딱 한 번 살면서 날개를 피고 그 뭔가에 미치고 살아갈 장거였어 이건 래퍼의 삶 그 전에 한 인간의 것 난 취해서 사내 유해인간 넌 멋 어쩜 최종 진담 누군가에겐 한풀이 마음대로 해석해 이번 차는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